팔을 눌러서 오깨걸이 집으로 치우고 그런데 이쪽으로 간다 짜란한 꼬락 꼬락 제대로 들면 한타에 올라오기도 하니까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. 오사입삼촌 롱구렁입니다. 귀때기 하나랑 잡아두기 피규어랑 RC카 제일 멀리 있는게 아마 메인일 것 같아요. 이 빨래찌개에 한번 딱 꽂히면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시간가네. 여기 다른 분이 꽝 하나 뽑으신게 있는데 요런 데 꽂히면 한번에 가져가거든요. 기계는 부키부키입니다. 이게 와리 치는 것보다 한발로 조금씩 끌고 가는게 더 빨리 가져가는 것 같더라구요. 요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빨래찌개를 옮겨야되 어 껴라 껴라 요렇게 빨래찌개 와리 치는 것보다 빨래찌개 거는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투터치가 안됩니다 두터치가 안벌려 이게 또 모서리에 걸리면 또 잡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서리에 안걸려야되는데 2타 3타 남았죠 아 좋다 아우 좋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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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진짜 거짓말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 제발 당황했어 투터치가 안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이 늘어나요 줄이... 아이고 전화번호가 줄이 늘어날 때 가만히 있으면 줄이 늘어날 때 와리를 탁 탁 아이고 흔들려 줄이 늘어나서 살살살살 올린 다음에 줄 줄어들기 전에 와리를 쳐야됩니다 오 아 오 입질 좋아졌네 줄을 줄이 어 줄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전보다 요렇게 딱 두번만의 와리를 쳐야되요 오 오 오 오 오 아예 두 번만의 와리를 쳐야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럴수가 이제 줄이 줄어들면 와리가 잘 안 쳐져요 이거 뭐냐? 빨래칠게 완전 혜자인데 버린네 이렇게 까지 안나오는데 어 이렇게 까지? 형 잘 이렇게 만져 아니 이거 한두번 해봐요 이거 요거는 촬영 안하고 여러번 해봤는데 줄이 또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살짝 옮겨서 이렇게 와리를 쳐서 어 잘 놓았다 또 옮겨서 기다렸다가 이게 집게가 오른쪽으로도 안 놓네 이번에 어깨 그렇지 줄 또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살짝 어 나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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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거 시간이 갑니다 끝 제일 많은거 제일 많은거 제일 많은거 요게 자물통 그거 열쇠죠 번호는 안 써있고 요거는 무조건 메인이라고 봅니다 아 아니면 요거 겠지 와 아니야 와 아니야 아 낚였어? 와 이거 와 연기당한거야?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사장님이 있거든요 와 우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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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씰 와 와 와 이걸 제 픽은 그겁니다 또 살살 끌고와서 한발로 쓱쓱쓱쓱 긁어와 조금 뒤에서 집게벌 위치 왜이리 집게벌 위치 왜이리 유리쪽으로 올 때 조금 더 와서 이동기 왼쪽발 왼쪽발 벌리게 꽂혀 이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더 입지 생긴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애 모서리를 좋아하는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 want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탕 요 앗 안 올라와도 돼 아.otch.집게를 못 벌렸어요. 지금 집게가 아까부터 오므리는 그게 아 이렇게 한방으로 나올 때가 있어 망했어요 필름통 딱발 잡았어 어쨌든 망했어요 아 어떻게 필름통을 딱 아니 필름통을 잡고 들었어 랜덤인가 아씨 아 아 진짜 신기한게 이게 필름통을 딱발로 잡으면 뭐야 자물통까지 들었어 아 필름통을 딱발로 잡았어도 자물통이 무거우니까 어 떨붙텐데 힘이 엄청 좋았네 랜덤게임인가 봐 망했어요 랜덤게임 방금 그 잡은거 못먹는 것도 살짝 무언가 그 집게목피는 딱 그 상황에서 완전 베스였는데 랜덤게임 랜덤이 있나봐 다 뽑은걸 못 뽑았어요 아 탄식 목 쉬는줄 알았어요 어 바꼈다 집게발 바꼈어 아 또 모서리쪽으로 끌고 가야되나 다 붙어가지고 딱 좋은데 회색 양쪽에 옆발이 두개 딱 들어가가지고 맞물려서 Wallace 오오오 베스 베스 뒤로 밀었어 오오 드디어 오 장겼어 아 이쪽 Corinth이 장기지 와이 실수하면 큰일 나는거야 아 이러니까 어 누워누워누워누워누워누워누워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어깨 빵 ора 지릴 뻔했어요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네 이거 들었다 넌 떨굴거야 이거 누르기 아 누르기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집게가 눕기때문에 도노 도노 집게가 누워가지고 저거 회색 하나 구멍 보이는데다 딱 꽂아주세요 여기다 어떻게 넣어 여기 어떻게 넣어 잘 넣어야죠 어차피 한발만 딱 걸치면 집게가 눕기때문에 들어서 떨어지면서 확 땡겨 들어가는 이렇게 아 아까비 아 낀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하면 방법이 최고인거 같은데 어 어깨빵 어깨빵 어 아 집게를 안벌려요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아 필름통 또 필름통 투할거같아 통할거같아 또할거 같앤 큰일 났어 이제 투할거같은게 나오는데 더할 수 있어 오우 이제 투할거같은게 나오는데 또할수도 있어 어깨빵 어깨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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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네 한번 내렸다가 접었다가 피면 되겠지? 어? 이거 제 픽이 이게 메일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죠? 그럼 이제 돈 주세요 요거까지만 뽑을게요 제 픽의 메인이 아니면 제가 저거 뽑아야 되나요? 이렇게 대신 좀 뽑아주세요 지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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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? 랜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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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랜덤인데 안 넣었네 잘 보면 안 나요 물이 좋은 날 하시면 딱 떨어졌어 딱 떨어졌어 뭘 먼저 뽑았지? 이걸 먼저 뽑은거 같애 아까 내가 이거 열려있 이거 보고 열려있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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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 픽입니다 아 제발 공물농장 하얀의 핏 강순핏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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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뭔지 아시죠? 그럼 이거는 BMW겠네 BM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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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 박스랑 BMW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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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나는 피규어 요렇게 뽑았습니다 아 당연히 이게 당연히 이게 무거우니까 당연히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다르게 생겼네 요거 자물통 아 이건 다른 사람이 뽑은거에요 어 그러니까 이건 뽑은거고 이건 딱 봐도 꽝처럼 생겼어요 딱 요렇게 3개가 남았는데 당연히 이게 무거울거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이게 아니었어 야 아 가물쇠 크기가 달라요 아 가물쇠 크기가 달라요 이게 맞네 그래서 이거 달아놓은거에요 아 그리부란 이게 메인이었네요 아 이제 보니까 아 속았네 속았네 빨래찍게 써네 심지어 이게 제일 가번네요 아 그래?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무거워보인데 이게 제일 가벼워요 아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아 그러네 이거 쇠가 뭐야 와 엄청나 알겠어요 아 아쉽네요 어쨌든 메인 뽑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찢개발 완전 펴졌네 에이 저거 미치지마라 어 밑에 꿀만 바닥 네 또 꼈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찾아봐요 안녕 göt day 뭐 Keanu 요 강아두 하yan عم 제 한